기생충 나 기생충 두 번은 못하겠다 진짜 배고파 이러다가 탈출 못하면 어쩌지? 우리 아무리 기생충이든 어디까지 해야되는지 모르는데 야! 가자! 기생충들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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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다가? 너희는 계획이 다 있구나 보조소녀 어, 답답해! 살려주세요! 답답해! 어, 답답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매일 숨어진 애들아 밥도 못 먹고 배고파! 배고파! 어, 잠깐만! 이 반짝거리는 게 혹시 머스붕인가? 어! 내가 해석해볼게! 스톤 5개를 모으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챌린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두 단 앞에서 슈퍼그럼요를 외쳐보자! 하나, 둘, 셋! 슈퍼그럼요! 바바바바바바 어 легlie x3 요지 아우 지하 나갔어 어 어쩐 일이야? 뭐가? 아우 빨리 안 등하게 내가 메시지를 발견했어. 미니게임 챌린지. 두 가지의 미니게임 모두 성공하면 스토리를 썼어. 빨리 가! 빨리 가! 나야, 나야! 대박! 저게 뭐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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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쎄이 소매가 됐어. 오케이. 텔러빈 대박! 납부할까? 자, 그러면 릴레이 댄스 보나 언니가 먼저 해보는 거 어때? 그래? 자, 그러면 릴레이 댄스는 보나 언니가 먼저 해보는 거 어때? 좋아,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고윤리만도 해보자. 고윤리만도 해보자. 시작!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시 하자. 모르는 인도라가 나와서. 자, 그러면 우리 인턴 뒤부터 인턴 받아. 긴박하게. 그런 거 하지 마. 왜 이렇게 날랐어. 시작! 입으로 욕하지 말고.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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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워 지금! 미스터! 미스터! 아, 저거 뭐야?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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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래. 서리꾼! 서리꾼! 맞아요? 이건 뭔데? 잭스 키스! 아! 나만 따따따따따따 아! 아! 이거 뭐지? 아 첫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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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굿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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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니? 엉덩이가 예뻐! 박진영 선배님의 엉덩이가 예뻐! 30자, 20자, 30년! 박진영 선배님의 나는 아이 골프리 던치에 밑에 나오자! 나야! 안무가 나와! 안무가 나와! 아! 잠깐만! 아! 돈보이! 돈보이! 굿걸, 맥걸! 맥걸, 굿걸! 야! 너는 따로따로 센스가 아니고! 굿뽁이! 굿뽁이! 잘한다! 빨리! 아! 더러워! 부탁해! 뽀삐 뽀삐! 부탁해! 뽀삐 뽀삐! 아! 잠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여자 대통령! 잠깐만! 내 강점을 잘 읽어봐! 내 강점을 잘 읽어봐! 아! 나만 몰랐었던 점지! 아! 맞아! 맞아! 아! 스마일리! 스마일리! 걸스테이 선배님의 썸찍이었어!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언니 이건 뭐예요? 자! 들어와!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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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 하이힐을 해봐요, 언니! 아! 아! 나! 나나나! 유공월! 와다다! 유공월! 와다다! 아니, 이거 상황태 따로 맞아? 빨리! 빨리! 꿀벌! 빨리! 아! 춤을 못 추다! 뭐야! 어떡해! 아! 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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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이라! 밥밥이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그거! 셀럽! 대박! 셀럽이 대박! 고마워! 황한테 동시에 해봐! 시간을 달려서! 아! 시간을 달려서라! 더보! 여섯 개춘다! 여섯 개춘다! 여섯 개춘다! 여섯 개춘다! 너랑 나! 아이오 너랑 나! 아이오 너랑 나! 뭐야? 블랙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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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usic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쉐이킹이고! 새벤틴! 새벤틴 박수! 새벤틴 박수! 아 저거 너무.. 아! 세벤틴! 세벤틴 박수! 이거 천재 아니야. 우리 천재야. 랭랭랭랭랭 신지어는 모두들 개허설 야, 저거는 서울대 너무 부러워. 와, 저거 어떡해. 저희가 공부를 일찍부터 포기해서 사측 현상 이런 걸 몰라요. 여자 대통령! 권아 언니가 제일 똑똑해서 권아 언니부터 갈게요. 먼저 해요, 먼저 해요. 그래, 배웠다. 우리 게임 잘하니까. 시작! 로봇! 4,5,20을 맞췄어. 야, 저거 좀 어렵다. 와, 저건 진짜 어렵다, 근데. 저거 풀면 영재 발굴단 나가야 돼. 비생추. 비생추. 아, 어떡해? 가로 먼저 풀어야 돼. 아, 스트리스 맞아. 아, 잠깐만. 26! 아니, 잠깐만. 잠깐만, 봐봐. 가로를 풀고 곱셈을 먼저 해야 돼. 왜? 그게... 가로! 자, 4탄! 다음 여름이. 4,7! 야, 저거는 서울대도 못 풀어. 진짜. 내가 저거 포스 처음에 갔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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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답! 야, 내가 이거 풀어드렸어. 히스트를 갔지? 히스트를 왜 가? 히스트를 왜 가? 아, 히스트를 왜 가? 오이... 다음 말 시간이 없어, 빨리. 다음 말 시간이 없어, 빨리. 오이십, 백일 그러면은 토! 토마토! 토마토! 야, 저거 어떻게 풀어? 아니,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 백나노 기사 해봐, 일단. 자, 봐봐. 연티 좀 해주세요, 연티! 어떻게 해! 커피! 와! 와! 종이랑 펜 좀 가져다 주실래요?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해! 아, 너무... 1월이! 그라마 납작 파 중에 적어도 어렵다는데. 5. 12. 10. 10. 32. 반...반찬? 반...반찬? 반찬? 반찬? 오! 히스트도! 어디서ем 인서울이야. 우리 지금 거의 인서울이야. 오. 여인이에요. 너히스트 간다면? 나 히스트야? 어? 히스톤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지? 잠깐만 우리 일단 가방에 이거 넣자 가자 가자 집중인이 오고 있어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면 힘 Stone Rails pleminute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